춘천의 맛집만 간다 오늘은 분위기 좀 잡아볼까?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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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홈 더 홈 춘천 구석에 숨은 숨은 맛집 나만 알고 있는 맛집 데이트 장수에 딱 분위기 잡고 싶은데 더 홈 점수 따고 싶다면 더 홈카다 바로 사귈거다 맛있게 먹음 오늘부터 1일이다 와우 맛있다 조리 시작 파이어 파이어 맛있어 져라 어우 불맛 제대로겠어 내 캄바스여 내 텃밥이여 이탈리안식 유케 비빔밥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유케 비빔밥이네 뻥쳤네 하하하하 메뉴 너무 많아 사장님께 추천받 사장님께 추천받아 주문한 하루 하루 코코넛 커리 덮밥 캄바스 유케 비빔밥 유케 비빔밥 아우 비주얼 쩔어 조쿠라나 캄바스 하나 감탄사 연박 아우 이틀밥 하하 참 맛있게도 먹네 여긴 분위깊게 먹어야 되는지 우아하게 우아하게 빵도 맛있네 커리 덮밥 부드럽게 녹네 녹아 어우 미치겠다 정말 여기 캄바스는 진짜 국물이 끝내줘요 빵 위에 새우 올리고 양파 올리고 아스파라버스 올리고 국물 적셔주고 도전 성공 유케 비빔밥 비벼 비벼 빨리 비벼 계속 비벼 하 많이 돌리네 다 먹을 수 있겠어? 아이켠 누이 성공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다 다음 주엔 또 뭘 먹나 춘천에 맛집만 간다 먹고 감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땡큐 뜨거워 롱 아멘 그렇고